The Best Actor Awards will be announced by Mr. 이경영 and Ms. 길혜연. 안녕하세요, 이경영입니다. 안녕하세요, 길혜연입니다. 1년 만에 이렇게 또 다시 뵙게 되니 너무 반갑고 기분이 좋네요. 네, 그러게요. 가을밤에 가을비도 내리는데 굉장히 설레는 밤입니다. 작년에 상을 받으셨잖아요. 그런데 이 배우한테 연기상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? 글쎄, 뭐 고통인 동시에 축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이 연기상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온 분들한테 주는 그런 의미 있는 생각을 합니다. 작년 수상 소감때도 참 감동 깊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그런데요. 그런데 오늘 후보들을 보면서 정말 심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셨겠다 싶더라고요. 전부 다 드려도 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분들인데. 그야말로 박빙이었습니다. 결과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. 일단 후보자 먼저 보시죠. 네,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